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미니게임은요 자 바로바로 30가지 방법으로 죽는 방법 자 저는 오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죠 자 레벨 1 자 한번 이거는 힌트인 것 같아요 상자 안에서 사다리랑 철도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죽는 것 같군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떨어지고 사다리 놓은 다음에 또 떨어지고 야 이거 반칸밖에 달지 않는데 제가 점프를 해서 더 데미지를 줘야겠어 흐어어 아파 자 죽는 건 어려운 것 같군요 여러분들 흡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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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ende 자 자, 이런식으로 해서 죽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1단계는 쉬운걸? 아, 됐다. 레벨 1, 물을 이용해서 죽는건가? 자, 이거는 쉬운걸? 이렇게 해서요. 물을 뿌리고 들어가면 숨이 차서 죽겠죠. 살려줘! 숨막혀 숨막혀 이제 피가 달기 시작하겠다. 됐다! 죽었다! 잘 있어라!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떨어져 죽는거 같은데? 여기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다시 올라오는구나? 아, 드로퍼같은거네. 피해가지고 죽는거 같습니다. 이쪽에 분명 구멍이 있었고 자, 됐다. 됐다. 아, 이런식으로 됐다. 이거는 뭐죠? 음... 안... 뭐... 무슨 그립? 무슨 포션 같은데? 어, 뭐야? 어? 제가 거꾸로... 아... 이렇게 하면은 4가 되죠, 4. 근데 뿌리면은 자, 이제... 거꾸로 되는구나? 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거 같애. 거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죠? 이런 포션도 있구나? 어, 신기하네요. 클리어! 레벨 5 아, 이거는... 그거 같애요. 레드스톤... 이거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죽는거 같은데... 발색이 돼가냐, 이거... 상탈 넣은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할게요. 회로는 안써도... 간단하게 하면은 뭐 더 좋지 뭐... 자, 좋아! 좋아! 쉽네! 이건 뭐야? 아, 화염구리 이용해도 죽는건가? 자, 이렇게 놓고... 화염구리 이용해도 죽는건가? 자, 이렇게 놓고... 헝!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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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쉽게... 클리어! 불타버린다! 뜨거워져버렸다! 자, 더... 트리 트랩! 아, 나무를 캐다보면은 뭔가... 함정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쵸? 뭐야이거? 뭐야이거? 이거 뭐야이거? 이거 뭐야이거 뭐야? 어! 아아아아아아악! 어, 이런 트랩도 있군요? 이건 모를 이용해서 깨는거 같죠? 자, 모를 이용해서... 타! 자... 좋았어... 자! 타! 자, 모를 계속 위에다 뿌려가지고... 짜부된다! 아악! 자, 이거는... 침대! 어... 이렇게 막아서... 데이, 아침... 나이트로 한다, 밤, 밤으로 바꾼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 아아아아아아악! 이 침대를 이용해서 밀려서 나왔네요. 밀려가지고 밖으로 나온거 같은데? 점프를 하면은? 죽겠죠? 아이, 됐다! 손 씻구만! 뭐야이거... 어어어? 자, 어디보자아... 일단 아침으로 만들구요. 아침으로 만들구... 아, 이거는 지옥을 가는거 같은데? 자, 지옥을 가볼까요? 이런식으로 또 지옥을 금방 갈 수 있지. 지옥으로 가서? 용암에 빠지거나? 뭐, 그러면 되겠다. 그쵸? 뭐, 지옥에는 죽는 방법이 많지. 이렇게 용암에 들어가서 죽는다거나? 어! 안된다고? 잠깐만. 불타서 죽는건 안됨?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어디보자아...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몬스한테 죽는건가요? 아닌가? 뭘로 죽어야 되는거지? 뭘치 아픈거야? 여기선 무적인가? 피가 안다네? 지옥에서?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애는... 어... 글쎄요... 이거 죽는 방법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 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다. 자... 이거 그러면 죽는 방법이... 지옥에서 죽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용암 말고... 이거 용암에 피가 안달아가지고... 죽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자갈이잖아? 자갈을 이용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 자갈이 3개만 있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애... 자... 이렇게 해서... 자갈로...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아... 지옥에 또 자갈이 있었구나! 으흠... 됐다! 클리어다! 클리어구요... 자, 레벨 11! 어! 이거는 야! 그거다! 뭐야, 엔드드래곤에도 죽는건가? 어! 뭐야! 나 모르고 썼어! 어! 어떻게 해! 뭐야! 어! 어! 아! 블레이지박트로! 하! 아! 눈만 흘렀어야 되는데! 아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에너진주 8개밖에... 그럼 안나오잖아! 아이C! 어! 이거 뭐야! 4개가 부족한데? 하! 엔더... 엔더 진주! 아! 나 이거 엔더 진주 눈이 이미... 만들어서 나는 나오는줄 알았지! 에이... 에이...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자! 됐다! 뾰로롱! 드래곤한테 죽는건가? 어! 그런거 같은데! 드래곤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드래곤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 제가 곡괭이랑... 어? 어? 이거 맞습니다! 또 잡을 수 있지! 어우C! 어! 나 저항때문에 피가 안되네! 엔더 드래곤한테 맞아도? 길이 어디니? 어! 왔다! 찾았다! 찾았다! 자! 일단 이 끝에 서있으면은! 드래곤이 날 쳐서 죽일거야! 그치? 드래곤님 저...저 여기 있습니다! 드래곤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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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날 쳐줘요! 날 쳐줘! 아이가 드래곤한테 그냥 떨어져 죽을수 있는데! 드래곤이 난 쳐줬으면 좋겠는데? 얜 안올려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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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아아아아악! 좋았어! 죽었구만! 그 다음에 아.. 12단계 12단계구만 활로 이용해서 죽는거 같은데 이때 위를 쏴서 이렇게 날 맞추면 되는구만 아 잠깐만 너무 세게 찼어 나 고슴도치 됐어 어 됐어 됐어 살짝만 살짝만 좋구요 어 됐다 됐다 자 자 오케이 고슴도치 됐어 허기 포션? 허기의 포션 아아아아 이렇게 허기 포션을 먹어가지고 배고픔을 달게해서? 내가 배고파서 죽는거구만 헝글리 자 좋았어 배고파셨고 어 미래 단단단단단단 자 뛰어뛰어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피를 달게 만듭니다 자 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됐어 자 됐어 아 죽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죽어 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빨리 죽여주세요 좋았어요 하 무리한 다이어트 하 10kg 5kg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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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kg 어? 안 죽어 어 됐다 아사했다 레벨 14 엔더즌즈를 이용해서 죽는건가? 간단하지 엔더즌즈를 이용해서 죽는건가 이렇게 이렇게 쭉 하면은 뭐야 어 벌써 피가 이렇게 됐어 하아아아 자 이건 뭐죠 물병과 아아 이거는 자 마녀가 되는건 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뭐야 이거 물병을 어떻게 죽어? 뭐죠? 구속이잖아 어 어 이걸 어떻게 죽는거죠? 어 이건 빨라지는 포션인데? 잠깐만 뭐야 어 뭐야 점점점 이게 랜덤 포션인가? 어 뭐야 어 죽는 물약이 있었구나 그중에 저중에서 랜덤이었구나 모래랑 붉은 모래랑 어 이거는 쉽죠 아까랑 똑같이 이거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껴서 죽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정말 죽는 방법이 많네 빨리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아아아 요루루하고 봄수가 말을 잘 안듣습니다 봄수가 맨날 빵점으로 맞고 시험 빵점으로 맞고 네 아빠로 살기 정말 힘들군요 죽고 싶습니다 뭐야 이거 누르니까 죽었어 힌트 누르니까 어 이거는 어 포션을 만드는건가 아 고통의 포션을 만들라는거군요 뭐 이정도는 저한테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거 포션 잘 못만드는사람 많았는데 일단 네더로 놓고요 자 네더로 넣어가지고 물병을 그냥 물병 말고 약간 평범한 물량 말고 만들어가지고 자 주위 경치좀 볼까 물량만드는동안 음 어 정말 많이 깼네 저기 저쪽에서 온거 아냐 내가 자 여기서 이상한 포션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반짝 수박이 반짝이는 수박을 넣으면은 네 다른 포션이 될겁니다 내가 지금 18단계니까 그 다음에 저거네 19단계 아직 갈길이 멀군요 네 요즘에 어 가족사항을 잘 못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요즘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군요 자살하겠습니 근데 회복포션 만들었는데 이거 피차는거잖아 여기다가 거미눈을 넣으면은 회복포션말고 고통의 포션이 나올겁니다 음 좋은거에 반대 고통이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가족사항극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 영상을 못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가족사항극 어 그 뭐야 아이디어 있으면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어 그사이에 또 완성이 됐군요 아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아 하나만 더 어 어 나 안죽었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해? 잠깐만 야 헐 큰일났다 완성이 안됐어요 아 이게 한번에 뭐 네개정도 만들어서 한번에 먹었어야 됐나봐 아요 아 여러분들 방법은 알았으니까 뽑아서 죽겠습니다 안되는 방법 알아봤으니까 죽겠습니다 으흠 어 룩업? 뭐지 이게 뭐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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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발사 뭐야 이거 이것도 뭐니 무슨 사운드? 뭐 이렇게 들리는데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피그 아 돼지를 타서 죽는건가 어 약간 미루처럼 돼있네 스푼도 깔아서 안전 넣고 당근대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쪽으로 돼지가 움직이는데 돼지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돼지가 왜 말을 안들어? 그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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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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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야 야 돼지 너 왜 안 움직이니? 야 가자니까 그래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쭉쭉쭉쭉 오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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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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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서 잘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그래 이쪽으로 그래 오 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그거를 가고 있어 그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여기 길이 있구만 저기 떨어지는 데가 있다 자 떨어지자 호호호호호호호호 돼지야 넌 뭐 언제니 난 죽고 싶은데 왜 계속 태어나는 걸까 자 여기 뭐하는 곳이죠? 여기 뭐하는 곳이야 오 말이다 말 말을 스폰시켜서 안장을 끼운 다음에 탈 수 있거든요 점프를 해서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점프 힌트가 점프 같은데 이게 뭐죠? 뭐야 카트가 오고 있어 뭐야 저거 저거 오오오오 오오오오 우와 저거 뭐냐 우와 선인장 같죠 이거는 붙어가지고 아아 아저씨 수염이 까칠까칠하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좀 붙어 있을게요 아아 아저씨 수염 너무 까칠까칠해요 아아 아빠의 수염은 까칠까칠합니다 뭐야 이거 오토로 죽는거 같은데 뮤직으로 죽는건가 어떻게 뮤직으로 죽지 자아 일단 어 음반이 나왔다 여기다가 음악을 끼워놓고 오오오 오우 이런 이런 함정도 있네 이게 모드 없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라이터 이거 화로 같죠 하아 정말 따뜻하군요 올여름 아 올겨울 화로 때문에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죽어야겠다 하아 됐다 완벽해 이거 뭐니 울프 어택 오 늑대로 어 저희집 바둑이들입니다 바둑이 바둑아 안녕 바둑이가 엄청 많네 자 다 깔아가지고 자 바둑이들을 한 대 딱 치면요 다 많아요 아아 진짜야 엄청나다 자 이건 뭐냐 어 피그맨 피그맨도 성과법이 아니죠 피그맨들은 이렇게 엄청 깔아서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자 아 아 아 피그맨들이 많았다 자 이건 뭐죠 오오 번개를 쳐서 이 맵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모드 없이 다 이렇게 죽이는 방법을 설명해주는건데 아 번개받았다 자 뭐죠 자 어쨌든 삼십가지 방법으로 죽는 방법 자 모두 다 클리어했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저는 이만 아아 죽으러 가겠습니다 아유 아아아아 аль